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김시습의 고전소설 남년부 주제입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구요 남쪽 불타는 섬을 다녀온 기록인데요 여기 뜨거운 불이 있고 솥이 이글거리고 물이 굉장히 뜨겁겠죠 이곳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옥의 모습이겠죠 매울딴 김시습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포스팅을 해두었습니다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의 삶을 통해 바라본 현실의 삶입니다 만화 신과 함께 지옥편이 생각난 남년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는지요 선생님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지옥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단종에 대한 마음을 지킨 생육신 김시습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최초의 소설 금호신화는 당시 현실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금호신화 다섯 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저포놀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포놀이 연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생교장전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입니다 취유부벽정기는 술에 취해서 부벽정에서 놀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세편은 일단 사랑 이야기입니다 용궁체험을 통해 바라본 현실의 삶의 모습인데요 남전부 주제는 지옥체험이지만 또 용궁을 다녀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용궁부연록입니다 용궁잔치에 다녀온 기록이죠 그리고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선비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남전부 주제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연부주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서 토론을 하고 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섯 편입니다 지옥에 다녀온 박생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김시섭의 남전부 주제입니다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남은 남쪽이죠 남은 남쪽이고요 연부주는 뜨거운 섬입니다 뜨거운 섬이고 지자는 지자는 여기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쪽이 남쪽의 연부주를 다녀온 기록입니다 즉 남쪽 불타는 섬을 다녀온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다녀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남년부주제는 남연부주제는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작품으로 여러분들 구운몽이 생각이 나죠 현실은 이승인데요 경주에 사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있는 박생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과거에 실패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자 아마 이런 인재라면 인품도 좋고 공부도 잘한 이런 인재라면 당연히 등용되어야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재를 올바로 등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꿈은 저승인데요 저승은 바로 남년부주죠 어느 날 꿈의 박생은 연부주에 이르러 염왕과 토론을 하고요 염왕은 연난대왕입니다 연부주의 왕이니까요 유교, 불교, 미신, 우주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토론으로 유교적 이념이 타당함을 확인합니다 아마 왕도정치의 이상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되고요 유교적 이념의 핵심은 여기서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유교적 이념 가면 충, 효, 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탕에 또 이런게 있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하시면 인과 의입니다 인은 인사함이죠 자비롭고 인은 정의롭다는 거죠 충과 효와 열을 행하는 것도 인위에 포함이 됩니다 염라대왕과 토론회에서는 백성을 위하고 천명에 따른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의 정치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천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은 박생을 고타가 좀 있네요 칭찬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며 선의문을 내려주고 세상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박생이 저승에서 인정을 받았죠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저승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꿈속의 이야기는 이게 바로 꿈속의 이야기인데요 비현실적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이승입니다 꿈을 깬 박생은 가사를 정리하고 지내다가 얼마 뒤 병이 들었는데 그는 의원과 무당을 불러 병을 고치지 않고 조용히 죽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과 이거는 뭐냐면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입니다 경주의 사안은 박생이 열심히 공부했으나 과거에 실패한다 뜻이 높고 강직하여 인품이 훌륭해 주의로부터 충성을 받습니다 이건 바로 경주는 현실세계의 배경이죠 남정부주의의 배경이 우리나라라는 그런 특색이 있네요 물론 연부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만 현실에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인물은 반드시 등용되어야 하는데 등용되지 못했죠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생이 칭송받는 이유는 바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뜻이 높고 강직하고 또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이죠 귀신무단 불교 등의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유교 경전을 읽기도 하고 세상이 치는 하나뿐이라는 일리론을 쓰기도 합니다 박생의 사상적 기반은 유교고요 결국은 일리론은 유교가 최고다 이런 뜻이죠 어느 날 밤 박생은 등불을 도도우고 역경을 외우다가 몸이 피곤하여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등불을 도도우고 는 시간적 배경인데 뒷부분이 연결되죠 그런데 박생은 꿈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지만 다시 잠이 깼을 때는 역시 등불이 있습니다 그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내용은 구운몽에도 그렇다 그죠 머리 깎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니까 아직 촛불이 있더라 이런 뜻이죠 역경은 유교의 경전입니다 잠이 든 것은 꿈속 세계로 들어간다 비현실적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죠 현실인데요 이승이고요 이승에서의 박생의 삶입니다 호련 두 개드랑이의 푸른 날개가 도다 몸이 뜨는 듯 하더니 문득 한 곳에 이르렀다 바다 속의 한 섬나라다 여기가 연부주죠 바로 지옥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가기도 어렵고 이런 바다 속의 섬나라가 있기도 어렵죠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 요소인데요 이런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 전기성 기계하고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속의 한 섬나라에서 박생이 현실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박생이 능력을 인정받고요 이를 통해서 현실에서의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이 됩니다 무서운 연나국에 갔으나 박생은 착한 사람 명부에 적혀있어서 남년부주 왕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현실의 박생의 삶에 대한 평가가 착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남년부주 왕은 박생에게 연나국에 대해 설명하고 남년부주 왕이 연나 대왕인데요 박생과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박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왕위를 물려줍니다 석과 비교하여 주공과 공자의 경지를 칭송하고 불교의 생사관에 대해 비판합니다 박생과 비슷하죠 석과는 불교고 주공과 공자는 유교잖아요 유교가 낫다 불교에 대한 생각은 불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죠 박생의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토론탄식한다 아마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겠죠 토론탄식한다는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함께하고 있죠 의견일치를 보여줍니다 염라구 왕과의 토론으로 자신의 생각이 맞음을 확인했습니다 박생이 말했습니다 박생은 작가의 대리인이죠 자기가 김시습이 하고 싶은 말을 박생을 통해서 대신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나 당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왕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국에서 연부주죠 왕이 되었습니까 자 왕은 연부주를 다스리는 왕 남쪽바다의 섬 지옥이죠 바로 그 염라대왕입니다 그 인간을 심판하는 염라국을 포장하고 근데 이 왕이 오히려 염라국을 포장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왕의 행포를 비판합니다 자 백성을 위협하는 정치를 또 비판하고 있고요 세조의 왕이 찬타를 비판 이걸 통해서 결국 세조의 왕이 찬타를 비판하는 것이죠 자 박생에게 동조하고 왕위를 물려준다는 점에서 통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연부주 왕은 박생의 대리인이 됩니다 자 박생과 왕은 김시섭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죠 자 남염부주는 지옥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힘내어 도적을 토벌하였습니다 인간 세상은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뜻이죠 연부주 왕도 인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연부주 왕이 아마 인간 세상의 착한 사람을 가서 임금이 된다 그 왕이 된다는 이런 전제죠 자 유교적 이념을 따로는 아마 이 왕도 정의로운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스스로 명시하기를 죽은 뒤에라도 마땅히 사나운 귀신이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 아마 이승에서 충신으로 죽어서도 정의롭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서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심이 사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서 왕이 되었다 그의 염항이 된 사회는 유교적 사상 충과 불교의 윤회 사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려로 보는 자들은 모두 전생의 부모나 임금을 죽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다 남년부지에 사는 사람들은 불충하고 불효한 무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저승에 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인과응보 사필귀정과 통합니다 아마 당시 사회사의 반영인데요 또 당시 사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불교의 연기설 연기설은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윤회의 사상이 드러난다 그죠 나쁜 죄질을 쓰레했으니까 또 이런 데 태어나잖아요 이들은 이곳에 이곳은 연부주죠 남쪽바다의 섬인데 이 연부주의 역할은 망자의 계가천선을 유도하는 공간입니다 나에게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도 왕노릇을 할 수가 없다 연부주의 조건은 정직하고 사심이 없어야 한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굳어서 인간세계에 있으면서 시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이건 뭡니까 박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다는 것이죠 구방을 될 조건이 있죠 박생이 여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달인입니다 달인은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런데도 그 뜻을 세상에 한번도 펴해보지 못하였으니 박생과 같은 인재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즉 잘못된 인재 등용을 비판 하고 있습니다 박생의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박생의 뜻은 정말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이었죠 자 마치 형산의 옥덩이가 티끌 불판에 내버려지고 명월주가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다 자 옥덩이는 밤에 빛을 내는 구슬인데요 보석 소중한 존재죠 옥덩이와 옥덩이는 옥덩어리죠 명월주는 밤에 빛을 내는 구슬인데 보석이잖아요 중요한 것이다 그죠 박생은 옥덩이고 옥덩이 명월주이고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존재죠 뛰어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을 알아보겠습니까 뛰어난 장인은 남년부주의 왕을 비유하는 것이죠 지극한 보물은 박생이다 여기 보면 나는 당신을 알 수 있다 내가 뛰어난 장인이다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다 이성에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겠죠 서리법이고요 박생에 대한 염왕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서리법은 의문의 형식으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운수가 다 장차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박생에게 남년부주 왕을 넘기려는 이유 염왕의 운수가 다 했다는 것이죠 염왕도 개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대 또한 운명이 다하여 여기서 운명이 다한 것은 이성의 운명이 다했다는 뜻이죠 곧 숙덤불 사이에 묻힐 겁니다 숙덤불 사이는 우리 다북 우거진 곳에 이런 말이 있죠 제망매가에도 나왔죠 무덤입니다 죽음이죠 그대도 이성의 운명이 다하였어 염왕은 아마 저승의 운명이 다한 거고 그대는 이성의 운명이 다했죠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뿐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왕이 될 박생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 극진히 즐겁게 하여 주었다 남전부주 왕이 된 내력과 박생의 재능 인정입니다 왕이 박생에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자체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사만은 삼국 이전의 마한 지난 변환 인데요 아마 박생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는 인간 세상의 잘못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왕이 두세번이나 탄식하며 서글파다니 말하였다 자 나라를 다스리니까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자 왕이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정치죠 백성들이 두려워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반역할 뜻을 품고 있다 자 공포정치의 겉과 속입니다 따르는 것 같지만 반역의 뜻을 품고 있다 자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공포정치의 결과 큰 재앙이 일어난다 덕에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덕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힘이 아니고 하늘이 비록 임금이 되라고 강국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의 뜻이 아여 임금이 되게 한다 덕에 있는 사람의 자세는 솔루산 스붐 하는 모습을 보이면 백성인들이 임금으로 추대한다 임금은 백성의 뜻이 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상제의 명은 참으로 응합니다 상제는 옥황상제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정치 정치 지도자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백성과 천명이다 하늘의 명령이 천명이죠 이것은 결국 백성이 기본이다 민본주의 사상이고 또 천명을 따라한다 천명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면 대구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간다면 왕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천명과 민심인데요 천명을 거역하고 민심을 이루면 망하겠죠 임금이 비록 재봉을 보존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전에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했죠 보존할 수 없다 서리법이죠 천명과 민심의 중요성이고요 세조의 왕이 찬탈에 대한 비판적 지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생이 역대의 재앙들이 불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왕이 문득 임하사를 쫓으리며 불교에 대한 불신감이죠 유교를 정도로 인정하는 박생과 여망인데 바로 김시습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김시습은 선임이 되어 살았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네요 백성이 임금의 독을 노래하는데도 큰 물과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근신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큰 물과 가뭄은 큰 물과 홍수와 또 가뭄이죠 자연재해다 그죠 자연재해도 임금으로 하여금 근신하라고 임금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죠 자연재해를 하늘이 임금에게 주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성이 임금으로 원망하고 탄식 하는데도 상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참하여 더욱 교만 방자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 대단히 예리하고 논리적이죠 백성이 임금으로 원망하는데도 누가 곁에서 상스러운 일이 임금한 데 일어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죠 상스러운 일은 좋은 조짐입니다 제왕들에게 상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백성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온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스러운 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박시장 이 말했습니다 간신히 벌떼처럼 일어나 큰 난리가 자주 생기는 데도 임금이 백성을 위협하고 위험을 버리는 것을 잘한 일로 여겨 명예를 구하려 한다면 어찌 평안을 시키겠습니까 평안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세종의 왕이 참탈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수 없다는 뜻이죠 왕이 한참 한참 있다가 탄식 하며 말을 하였다 그대의 말씀이 옳습니다 박시장의 의견에 대한 왕의 공감이 나타나고요 두 사람의 의견 일치가 드러납니다 왕도 정치의 이상에 대한 대화 고요 잔치가 끝나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박시장에게 물려 주려고 다음과 직접 선임원 선임원은 왕위를 물려 주는 것이죠 지었습니다 선임원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염조의 땅은 무서운 풍토병이 많은 곳이므로 우임금의 발사시도 이루지 못했고 모강의 준마도 오르지 못했다 아마 우임금이나 모강은 훌륭한 임금이죠 좋은 임금도 오기 어려웠다 우임금 모강이 염조에 오지 못한 이유는 아마 염조의 땅이 무서운 풍토병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면 뜨거운 구리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불에 쪼인 뜨거운 새덩이를 먹어야 합니다 야차나 나찰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야차나 나찰은 저성의 귀신이죠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도깨비 아니면 그 기운을 펼 수가 없는 곳이다 불꽃이 떠오르는 성이 천리나 뻗어있고 세로 된 산이 만겹이나 둘린된다 요런 것도 시험 나올 수 있죠 성의 규모가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저성에 살수 있는 존재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이렇죠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나워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섬을 판단할 수가 없다 지세도 굴곡이 수임에 험준하니 신통한 위험이 교화시킬 수 없다 아마 이를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박생너다 이런 뜻이죠 연보좌왕의 조건은 정직함과 신통한 위험입니다 연보좌 저성의 특징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죠 이런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연보좌의 척박한 상황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동쪽 나라에서 온 그대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슴이 없고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다 앞에서도 요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있었죠 또 남을 포용하는 재질을 갖추고 있으며 어디 석은자를 개발 개발은 예우처 일깨워준다는 뜻입니다 개발한 재질도 있다 박생의 훌륭한 성품이죠 살아있을 때 비록 분배선을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은 뒤에 박생의 이상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박생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것도 세리법이네요 도덕으로 인대하고 예법으로 바르게 살게 하며 백성들을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몸소 실천하고 솔선수범 하란 뜻이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박생에 대한 당부네요 하늘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이를 본받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다 그대는 삼가 받을 지어다 왕위를 물려주는 이유죠 하늘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요 임금과 순임금처럼 나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뜻이죠 박생의 임품과 당부입니다 염왕의 선임원의 내용이고요 박생이 그를 받아들고 응락한 뒤 두 번 자라고 물러나왔다 왕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맹령을 내려 축하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절로서 그를 전송케 했다 태자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박생에게 말하였다 오래지 않아 돌아오 빨리 죽어서 와라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한 말들을 전하여 인간세상에 널리 퍼뜨리시오 황당한 일을 다 없게 해주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황당한 일이 많다는 뜻이죠 이성에도 올바른 정치가 펼쳐지기를 당부하는 말입니다 박생이 또 두 번 전하여 감사드리고 말했다 만분의 하나라도 그 뜻을 널리 전하지 않겠습니까 박생도 염왕의 뜻을 따르고 있죠 현실은 황당한 일이 많다 그죠 어떤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생이 문을 나서자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대되어 수레바퀴가 넘어졌다 우리 꿈속에서 이런 경우 많죠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쓰러졌다 연보조와 염왕은 작가가 자신의 사상이 타당한 것임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설정한 가상적인 공간이죠 주장 크게 세가지 인데요 유교가 불교보다 위에 있다 세계에는 현실계에만 존재할 뿐 천당 지옥 저성 같은 별세계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의 이치도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를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기가 나와야 되겠죠 폭력과 억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망한다 염왕의 전송과 부탁 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게 보니 한바탕 꿈 이었다 이거하고 관계는 한자 가 있죠 일장춘몽 꿈속의 세계 일장 한바탕 꿈은 바로 꿈속의 세계 박생 영향을 만나고 능력을 인정받고 현실의 욕망과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곳입니다 눈을 떠보니 책은 책상위에 던져져있고 책을 보다가 잠잤잖아요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등잔불을 피워놓고 지금 꿈을 끊은 것이죠 현실로 돌아왔고요 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구운몽 에도 성진이 양 소유가 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꿈을 깬 후 꿈을 깬 후고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부분에서는 박생 박생 한참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되었다 꿈속에서 용한가 약속을 했죠 그래서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게 전념하였다 죽을 것을 아니까요 박생이 몇 달 뒤에 병에 걸렸는데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다 그래서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보통 우리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잖아요 이 부분은 다르죠 무당을 사절하고 좀 비극적으로 죽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특히 보호일피디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운명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드러냅니다 그가 죽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말하길 박생이 염라대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꿈의 내용이 실현된 것인데 이거를 조금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가 나타나죠 자 박생의 죽음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문소설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죠 꿈속의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목류소설이고 또 어떤 사람의 일대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소설이 됩니다 성격은 환상적이고 또 전기적이다 전기적이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제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선비들이 지내야 할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특징은 현실 꿈 현실의 목류 구조이고요 현실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작가의 대리인 박생과 염망의 대화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소재를 효과적으로 구각했죠 연부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염망도 그렇고요 비현실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현실적 공간의 의미를 밝혔다 연부주를 활용해서 이승의 의미를 밝혔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설정해서 잘못된 현실을 거부하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준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여러분들은 본문 중심의 학습 꼭 부탁합니다 자 문제만 열심히 푸는 아이가 있는데요 실패 합니다 자 문제는 본문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고요 본문 중심의 학습 꼭 부탁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금호신화에 나오는 한편 김시습의 남년부 주지를 공부 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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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